뭐 하는 거야? 최소연 선생님이 센터 정리 시작하라고 하셔서요. 일단 선생님 짐부터 중요한 거 빼놓으려고요. 정말 센터 문 닫는 거야? 네. 근데 걱정 마세요. 센터 문 닫아도 저 맨날 누나 보러 찾아올게요. 고혜림 씨한테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. 원하는 게 뭐예요? 불안해하지 말아요. 내가 도와줄게요. 이뻐요. 내가 보기엔. 내가 왜 이러지? 미쳤나봐.